음악 여름철 높은 습도와 온도는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중장년층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헬로건강리포트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법과 치료법 짚어봅니다.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겼던 오승근 씨. 최근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 씨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연사에 위험이 있는 심혈관 질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의 판막이 좁아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가장 흔합니다. 심혈관계 질병은 흡연과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의 주원인은 흡연일 수 있는데 혈관에 끼어있던 콜레스테롤과 미네랄 등의 덩어리를 깨면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또 짠 음식을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심장이 커지고 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아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그만큼 더 세게 혈압을 이기기 위해서 피를 짜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2차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좌심실비대와 같은 병이 있고 판막 질환이 오게 되고 부정맥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실비대가 오면 아무래도 관상동맥도 더 심장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에 무리가 가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심장과 혈관이 누화돼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이 올 수 있는데 평소 몸의 이상 반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크게 증가했다든지 다리가 붓고 흉통이 잦다 또는 가래없는 잦은 기침을 하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면 심혈관계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관상동맥이나 말초동맥, 뇌동맥에 있는 동맥경화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료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으로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흡연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을 터지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심혈관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내의 염분은 체액의 양을 증가시켜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담배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각종 유해 성분이 심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